써가지고 제접속도 못하겠다고 아 일단은 광클 광클 오오 나 이거 뭐야 뭐야 오 나 그냥 광클 누르고 있는데 버트 잡는다 버트 잡냐 이거 버트 잡냐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주시면 홀릿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훌하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번 시즌 테마의 마지막 신규 스킨 바이러스 찰리 스킨이 등장했습니다 어 근데 팬가드 스킨도 그렇고 이번 테마 스킨은 거꾸로 매달려있는 게 컨셉인가 봐요 야 아무튼 찰리의 전설 스킨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데 사실 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이쁜 스킨이 별로 없었거든요 기껏해야 브롤패스 스킨인 장미 찰리나 스파이더 찰리 스킨이 전부였는데 야 이번에 딱 하고 그냥 전설 스킨을 박아버리는 슈퍼셀 클라스 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데 자세가 좀 기괴하긴 하네요 뭔가 진짜 거미가 된 것처럼 등이 휘어버렸죠 자 아무튼 오늘도 흑우 계정으로 바이러스 찰리 바로 구매해서 리뷰 컨텐츠 달려볼 건데 카탈로그 탭에도 벌써 나와있는 걸 보면은 역시나 한정판 스킨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은 전설 스킨답게 이런 식으로 목소리 변화도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예쁠까 일단 바로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러스 찰리 스킨 역시 전설 스킨이기 때문에 핀 종류별로 다 주고요 스프레이랑 플레이어 아이콘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어쨌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못해도 펭가드 스킨보다는 이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스킨인데 바로 한번 게임 달려보겠습니다 자 바이러스 파이비트에 이어서 바이러스 찰리 스킨까지 등장을 했네요 자 일단은 일반 공격 이펙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격하면은 이런 식으로 와 약간 형광색의 톱날 바퀴 같은 거를 날리는 느낌의 스킨을 볼 수 있고 이게 그리고 공격이 맞는 지점에 저런 식으로 약간 표식이 남는 듯한 이펙트까지 같이 보이네요 이게 릴리의 관통이라서 범위 싸웠자 소용없는데 오케이 와 저 도망가버리네 아 잠깐만 이거 못 잡는다 이거 마무리 안되나 오케이 릴리 적이 나왔고요 그렇지 바로 킬 오케이 나이스 잡았고요 방금 처치 이펙트 나왔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렇지 요런 느낌으로 어 그리고 고치까지 와 고치 이펙트 미쳤다 와 잠깐만 너무 야 너무 예쁜데 일단은 이거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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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잡아주고요 나이스 야 이게 처치 이펙트가 너무 예쁘네 뭔가 진짜 바이러스 걸린 듯한 느낌의 이펙트를 어 터뜨리면서 상대방을 잡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 너무 이쁩니다 자 이거 일단은 마무리 또 잡아주고 고로치 아예 그냥 해킹당한 느낌이 나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잡히니까 그리고 마무리 고로치 요런 느낌 자 그리고 이게 찰리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차지를 써도 거미나 그 거미 같은 경우에는 그 이펙트가 적용되잖아요 써보면은 그렇지 이런식으로 오 고치까지 와 이런식으로 하이퍼 차지 이펙트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 너무 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구매할만하지 그리고 거미 보시면은 이게 거미가 아마 이 공격 이펙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상대방이 어 만만치 않으니까 잡아주고요 아 일단은 스킨 색감 같은 거는 합격이다 합격 너무 이뻐 야 이 정도면 진짜 전설 스킨값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레전드 스킨이 또 등장했습니다 어 잠깐만요 렉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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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렉 걸린 거미 뭐야 이거 아니 레드와이퍼 제발 레드와이퍼 제발 아 잠깐만 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야 이 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하하하하 뭔일이야 이거 게임 어떻게 하라고 이거 아 잠깐만 야 이거 지금 주변에 저기 있어가지고 제 접속도 못하겠다고 아 일단은 광클 광클 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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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그냥 광클 누르고 있는데 버즈 잡는다 버즈 잡냐 이거 버즈 잡냐 잡았냐 이거 뭐야 어 야 진짜 바이러스 걸렸네 이거 와 야 이거 바이러스 찰리 스킨이라고 제대로 그냥 게임에 바이러스 걸어버리는데 여러분들 아니 저 아무것도 안하고 지금 오토팀 광클만 했는데 두 명이나 잡았어 뭐야 아니 뭐야 이거 버그 하하하하 자 엠버 살짝 아프니까 조심해주고 아래쪽에도 있구요 야 이거 여기서 긁어주면서 맞았죠? 그렇지 이거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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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이거 초반에 바이러스를 개이득 받다 이거 와 야 이거 스킨버그 심각하네 이거 바이러스 걸어버리고 상대방 잡아버리는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심하다네 이거 너무 반칙인데 이거 이러면 그롬을 바로 그냥 고치 아 잠깐만 야 이러면은 거미 거미 그렇지 거미 와 거미 때릴 때 봐봐 와 와 거미 때리는 와 거미 때리는 이펙트 미쳤다 와 야 이거 뭐야 거미까지 이거 이펙트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있어도 되는거 맞아 여러분들 아니 이거 몸빵 해주고요 그렇지 몸빵 해주고 아니 무슨 가젯에도 이펙트가 들어가있는 잠깐만 나 왜 죽었어 아 아 이거 마지막에 나니한테 정빵 맞아버렸냐 아 아니 근데 최초로 진짜 가젯 거미에까지 이펙트가 적용되는 말도 안되는 전설 스킨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번째 가젯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 제가 스스로 고치가 되는거에도 이펙트가 적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거까지 되면 진짜 그냥 흠잡을때가 없는 완벽한 전설 스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일단은 모티스 들어오는거 조심해주고요 아 잠깐 이거 상대방 살짝 까다롭네 아 이게 찰리가 진짜 너프된거 아니었으면 다 지금 전설 스킨 끼고 싹쓸하고 다녔을텐데 어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 이러면은 때려주고 멜로디 커트해 고로치해 멜로디 커트 됐고 자 이거 어 이러면은 고치 고치 고로치 고치 쓰면서 와 두번째 가젯도 적용이 되네 여러분들 와 이거 미쳤다 이러면은 야 이거 스킨 너무 살맛났는데 이거 두번째 가젯까지 완벽하게 이펙트가 적용됩니다 이거 왜 안들어갔지 방금 오 오 오케 나이스 오오 뭐야 내가 오른쪽 슈팅 날린줄 알았는데 우리 팀이 왼쪽으로 날려줬네요 좋구요 야 이거 진짜 이러면은 뭐 그 뭐야 단점이 없는 스킨이네 이거 때려주면서 모티스 바로 커트하구요 고로치 자 하이퍼차지 키고 하이퍼차지 키고 마무리 싹 다 마무리 고로치 그리고 슈팅하면서 코치까지 코치 세레머니까지 와 진짜 이거 바이러스 찰리 제대로다 여러분들 야 첫번째 가젯과 두번째 가는 모두다 어 스킨 이펙트 적용이 되는 바이러스 찰리 이거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바이러스 8비트 스킨이랑도 약간 퀄리티 차이가 좀 나는거 같거든요 이게 역시나 이게 나중에 나온 스킨이다 보니까 아 바이러스 8비트 보다도 훨씬 이쁜것 같다 여러분들 잘 피해주고요 아 못잡나 아 까비 아 이게 찰리가 좀 공속 그 너프 돼가지고 진짜 요즘에 좀 쓰기 힘든건 맞거든요 이게 그냥 무난무난하게 나쁘진 않다 수준이지 옛날에 비하면 진짜 많이 안좋아지긴 했습니다 일단 사이드 들어와주면서 아 근데 그러면 센터를 또 못먹어 우리가 아니 이게 사이드 들어와줬으면 센터 먹어줘야되는데 일단 같이 써주 에 뭐야 공 써주고요 자 여기 돌아 들어가서 여기서 일단 틱 끊어주고 그렇지 내가 다 해줄게 얘들아 내가 뒷쪽에 다 흔들어줄게 다 흔들어줄게 얘들아 나만 믿어 얘들아 그렇지 잡아줘 나이스 오케이 이정도만 할수있지 얘네들아 거미칠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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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녹여주고 거미칠동 오 잠깐만 몸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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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틱 잡았고 이거거든 이게 바이러스 찰리다 좋아 이러면 우리 팀이 게임하기 훨씬 편하죠 아 방금도 사걸로 너프 되가지고 못잡았다 이거 아 사걸로 원래 그대로 했으면 저것도 닿았을텐데 오티스 안 닿았고요 오케이 자 틱틱틱틱 끊어주고 잡아주고요 오케이 데미지도 너프 많이 되가지고 찰리 진짜 힘들기는 한데 꾸역꾸역 진짜 컨트롤러 극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마무리 확실히 이거 제가 틱 견제 안했으면은 못 이겼을 것 같아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찰리 스킨의 패배 모션도 보겠습니다 오오 톱날 바퀴가 진짜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지 맘대로 움직여버리는 그런 느낌 오 그리고 약간 조금 섬뜩하긴 한데 오 약간 까딱까딱 움직이는게 오 진짜 무섭네 약간 여름이라고 호러 느낌 좀 내려고 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바이러스 찰리 신규 스킨 보여드렸는데 와 인게임에서 저 거미들을 쫙 펼치고 다니는 것부터 해서 가잿들까지 임팩트 모두 적용되는 거 이런 섬세한 부분들까지 너무나 마음에 드는 스킨이었기 때문에 찰리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무조건 구매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얘가 너프를 한 4단 연속 두드려 맞은게 아쉽기는 한데 아 그래도 스킨 자체는 너무 이쁘게 잘 뽑힌게 맞으니까 믿고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작 drivers